한혜진은 대한민국의 패션 모델과 방송인으로 1983년 3월 23일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과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본관은 청주한씨입니다. 신체 정보로는 키가 178cm, 몸무게는 52kg, 신발 사이즈는 250kg, 혈액형은 B형이며 신체 측정은 B33-W24-H35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인 윤지영, 남동생인 한진석, 그리고 조카인 한지우, 한지수, 한지희가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 영남초등학교, 문성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기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교육원에서 패션 모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덕여자대학교 미래전략융합대학원에서 모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종교자이며 소속사는 S팀 로고입니다. 한혜진은 1999년 제2회 서울국제패션컬렉션에서 모델로 데뷔하였으며 데뷔 이후 장윤주, 송경아와 함께 국내 모델계를 평정하며 톱모델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인 모델로서 글로벌 무대에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하이패션 모델로서 런웨이에서 독보적인 워킹, 표정, 포즈, 카리스마로 활약하며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쇼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한혜진은 현재 대한민국의 패션 모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그코리아 최다 커버 모델 중 한 명으로 국내 하이패션과 커머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뷔 후 20년 이상 동안 톱모델의 위치를 유지하며 꾸준한 활동으로 패션계의 전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혜진은 모델 활동과 함께 방송활동도 많이 하였으며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재다능한 모습과 매력으로 꾸준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모델 활동과 동시에 예능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마녀사냥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tv엔 snl 코리아 톱모델 특집편에도 출연했습니다. 2015년 jtbc의 교양 프로그램 에브리바디의 진화를 대신해 여성 출연자로 출연했으며 2016년 1월부터 데블스 런웨이의 멘토 자격으로 출연해 수주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10월 22일부터는 런드리데이의 공동진행을 맡았습니다. 2016년 7월에는 sbs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여부의 4대 도시여부 중 한 명으로 출연하여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한혜진은 패션 모델과 방송인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활약하는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오며 대중과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그녀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